아 아 아 아 알겠습니까 음 이번 시간은 페이지 262 페이지 보시면 자 타일 붙임 공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붙임 공법 어 타일 붙임 공법에서는 현재 시험이 3번에 계량 압착 공법 개념과 4번에 동시 줄눈 붙이기가 시험에 기출이 되었습니다 기출된 부분은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 두실 것이 먼저 1번에 떠붙이기 공법이 나옵니다 떠붙이기 자 떠붙이기 공법 뭐 하고 두 번째 보시면 압착 붙이기 그래서 압착 붙이기는 빼고 보통 그냥 뭐 압착 공법이라고 칭합니다 줄여서 압착 공법 이렇게 보통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공법을 정확히 우리가 비교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떠붙이기 공법은 자 이 붙임용 모르타르를 타일 뒷면에다가 부착하는 겁니다 붙임용 모르타르 이 붙임용 모르타르 적인 측면을 타일 뒷면에다가 발라서 부착하는 것이 떠붙이기 입니다 얘는 타일 뒷면 쪽에 자 이 뒷면에 우리가 발라서 하는 것이 됩니다 한 장씩 이렇게 부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얘는 박락이 뒤에 동해 이제 물이 섬에 들어가서 동해를 입을 때를 제외하고는 박락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해를 입을 때는 이제 문제가 박락이 됩니다 우리 섬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압착 붙이기 압착 공법은 바탕 면 에 자 이 바탕 면 에다가 붙임용 모르타를 바르는데 보통 압착 공법을 할 때 이 원래 타일에 박리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탈락이 많은 이유가 욕심이 가해 해서 한꺼번에 붙임용 모르타를 너무 많이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정도 부침용 모터를 바르고 시간내에 빨리 부착할 수 있는 양만큼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죠 한꺼번에 많이 칠하고 많이 바르고 한꺼번에 많이 바르려고 하다 보니까 타일에 박락이 그때 와서 보통 부침 시간 이행 해야 됩니다 보통 일정 시간 정해진 시간에 부침을 해야 되는데 많이 안 오면 어디 됩니까 이미 응결이 되겠죠 그러면 부착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구분해 두실 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침용 모르타를 두께가 두께가 또 붙이기는 12에서 24mm가 돼요 12에서 24mm가 표준입니다 그 반면에 압착 붙이기는 큰 타일로 봤을 때 보통 소형과 큰 타일을 구분했을 때 2mm 차이가 있는데 큰 타일은 5에서 7m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압착 붙이기가 일반적으로 바탕의 평활도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보통 얘는 편차가 12mm가 되니까 자 바탕 평활도 개념이 평활도가 나빠도 괜찮죠 나빠도 됩니다 나빠도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2mm만큼 편차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2mm 여기 편차 밖에 없습니다 바탕의 평활도가 어떻게 좋아야 됩니다 얘는 좋아야 돼요 얘가 얘는 좋아야지 공사를 할 수 있고 얘가 좋아야 됩니다 얘는 나빠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활도가 얘가 좋아야지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 압착 공법은 비교할 때 얘하고 또 같이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압착 공법하고 항상 공법은 압착 공법하고 비교하는 것만 실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압착 공법하고 계량 압착 공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계량 압착 공법의 차이점은 부침용 모르타르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침용 모르타르를 이 부침용 모르타르 적인 측면을 압착 공법은 얘는 바탕면에만 바르게 되는 겁니다 바탕면 그런데 이것은 바탕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 뒷면에도 하는 겁니다 파일 뒷면 그래서 양쪽에 다 처리해 주는 것이 우승 공법 계량 압착 공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공 속도적인 측면이 시공 속도가 얘가 빠르고 얘는 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가 느릴 수밖에 없는 게 계량 압착 공법이 느리게 됩니다 느리다는 측면 기억하시고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 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계량 압착이 비용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재료비나 이런 비용적인 측면 이런 비용은 얘가 적게 들어가고 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계량 압착 공법입니다 그런데 계량 압착 공법이 부착력은 좋다는 거예요 부착력적인 측면은 부착력은 둘이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동시 줄눈 붙이기가 나옵니다 동시 줄눈 붙이기도 압착 공법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압착 붙이기 압착 공법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데 그럼 이 압착 공법하고 동시 줄눈 붙이기를 동시 줄눈 붙이기 공법을 이것을 무엇이라 칭하는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밀착 붙인 공법이라고 합니다 밀착 붙인 공법 더 줄이면 밀착 공법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밀착 밀착 공법 그러면 부침용 모르타르 바르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부침용 모르타르는 그래서 이 부침용 모르타르적인 측면을 바르는 위치는 둘 다 바탕면에 바릅니다 둘 다 바탕면에 바르는데 차이점이 보통 압착이나 밀착을 하는 공구 기구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나우망치로 합니다 얘는 나우망치로 하게 됩니다 나우망치 현재 고무망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무망치 근데 얘는 충격 공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공구 충격 공구 보통 진동 공구 전동 공구라고도 하고 공구를 활용하는 거고 차이점은 얘는 공구고 얘는 원시적으로 나우망치로 이용한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량압착 공법 찾는 게 나왔고 밀착 붙임 공법 찾는 것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러면 공법을 두 가지로 물었습니다 이 공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두 개만 물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접착 붙이기는 얘는 유일하게 부침용 모르타르를 이용해서 타일을 부착하는 개념이 아니라 유기성 접착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착 붙이기는 그래서 1번을 꼭 체크하시면 됩니다 무슨 공사에 하난다? 내장 공사 그래서 이거는 외장 공사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붙임 바탕면은 여름은 1주 이상 기타 계절은 2주 이상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보통 모르타르로 부착할 때는 바탕이 어느 정도 수분 상태야 되지만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접착 붙이기는 접착제로 부착하기 때문에 바탕이 건조하지 않으면 타일이 어떻게 다 박리가 되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를 시켜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네번째 접착제 1위에 바르면 2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이것도 접착제를 바르고 하면 타일이 박리가 잘 돼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제한 두고 있는 것은요 어느 정도 방리방지 이런 목적상 적당히 규모를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가 판형 붙이기가 됩니다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가 판형 붙이기입니다 모자이크 타일은 일일이 하나씩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트론지란 30x30 정도 이겁니다 크기 하트론지 종이에다가 부착해서 유닛 단위로 한개 단위로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종이에다가 반대로 부착해 가지고 유닛 단위의 시기에서 한장 뒤에 부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형 각 타일이기 때문에 하나씩 부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부침용 모로탈 한꺼번에 많이 못 발라놔요 왜 그래요? 하나씩 부착하다 보면 많이 발라놓으면 다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안되기 때문에 얘는 유닛 단위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가 판형 붙이기라는 점을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CR 공법 있죠? MCR 공법은 자 이건 타일 선부착 공법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 부집에 전용 시트를 부착해 놓고 미리 제거합니다 타일을 부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요 이렇게 되는겁니까? 타일을 미리 설치해 놨기 때문에 타일의 뒤쪽은 뭐가 있어요? 굽이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타일을 그 부재 미리 설치 거꾸로 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 부어놓으면 콘크리트 들어가면서 요철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요철이 생길 콘크리트하고 부착을 하는 겁니다 얘는 별도로 MCR 공법의 경우는 요철 부위에서 이제 모르토라리 콘크리트 파고 들어가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리체까지 방리를 방지하는 공법입니다 가장 부착력이 좋은 공법이 무슨 공법이다? MCR 공법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264페이지 보시면 공표벌 타일 크기의 바람 두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실 거는 자 이겁니다 외장공법과 내장공법 외장과 내장공법의 파일 자 공법을 정리를 하시고 자 공통항목이 있고 자 다른 것이 있죠 공통항목은 이겁니다 떠붙이기 공법하고 뭐가 있다? 판형부칙이죠 두 가지는 공통이에요 외장에도 사용할 수 있고 내장공법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압착부칙이나 계량압착부칙이나 동시줄른부칙이 어디에만 쓴다? 외장공법에만 쓰는 공법이고 그 다음에 내장공법에는 납장부칙이 하고 뭐가 있다? 접착부칙이 있죠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장공사하고 그 표입니다 외장과 내장 264페이지죠 264페이지 외장과 내장공법을 구분해 두십시오 다섯개 공통이 두가지죠 떠붙이기하고 뭐하고 자 판형부칙이 떠붙이기하고 판형부칙이는 외장과 내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법적인 청량이 됩니다 그런데 압착부칙이나 계량압착부칙이 동시줄른부칙이 외장에 사용하는 공법입니다 그리고 납장부칙이하고 접착부칙이 내장공사에만 사용하는 공법입니다 그것을 구분해 두시면서 우측에 붙임용 모르타르 두께 두께가 가장 두꺼운 자 저거 떠붙이기만 기억하시면 네 떠붙이기는 12에서 24mm로 가장 무엇이 두껍다 붙임용 모르타르 두께가 두껍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타르의 편차가 크면 표준편차가 크면 바탕의 평활도가 낮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모르타르 두께가 편차가 적게 되면 바탕의 평활도가 좋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떠붙이기는 12에서 24mm가 되니까 표준편차가 12mm 편차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64페이지 하단에 시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에서 보시면 될 수 있으면 온장 사용을 하도록 나누기를 해서 부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일을 잘 부착하는 사람하고 부착 공사를 잘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고요 타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조각이 많이 나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누어 놓고 줄눈으로 조절하면서 부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학습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감옥을 어떻게 시험 공부할 감옥을 시간 배분을 딱 해고 돌려야 되죠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점 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3번에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당연히 뭐 부터 먼저 보죠 벽체 타일 부착하고 바닥 타일을 시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저거 체크하시고 자 치장줄로는 계속 공부하십시오 치장줄로는 출제가 되었지만 계속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앞전에도 종합문제 지문 나왔어요 계속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타일을 붙이고 몇 시간 경과 후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해야 돼요 줄눈파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24시간 경과 된 후 모로탈의 경화 정도를 봐서 치장줄로는 공사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치장줄로는 공사는 24시간 경과한 뒤에 모로탈의 경화 정도를 봐서 우리가 치장줄로는 공사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8번에 바탕만들기가 나오는데 자 바탕만들기는 자 한꺼번에 하지 말아 이거예요 나누어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억에 보시면 어떻게 이해로 나누어서 바라 이거예요 한꺼번에 바탕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이해로 나누어서 발라주시고 그리고 그때 디귿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름처럼 며칠 3 4일 이상이 되고 봄 가을의 경우는 일주이상 기간을 두고 나서 공사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건조란 지문이 안 나오죠 맞아요 건조식이란 지문 개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접착붙이기 공법에서는 일주이상 여름처럼 일주이상 기타계절은 2주이상 바탕을 건조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공법은 붙임용 워로타로 만들 때 그래서 263페이지죠 접착 붙이기에 2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접착 붙이기 2번에서 보시면 이거는 완전 건조를 시키는 반면에 지금 현재 이거는 붙임용 워로타로 하기 때문에 바탕이 여름철은 3-4일 이상 봄 가을은 일주이상 기간 두고 부착을 하라는 겁니다 그거하고 혼돈이 없도록 우리가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음에 오시면 바닥면은 물고음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해야 될 구배가 바로 뭐다 귤기죠 구배 구배는 기울기입니다 경사 기울기를 하되 이때 구배는 얼마를 한다 100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한다 자 100은 수평 100에 대한 뭐다 수직 1의 비율로 경사 두는 거 이것이 100분의 1의 개념입니다 100분의 1 그리고 바탕 물척임이 청소적인 측면에 대해서 보시면 자 뭐 니은에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는 당연히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 ㄷ 체크하시면 되죠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입니다 그러면 시기는 여름철이고 무슨 타일? 외장 타일을 붙일 때 하루 중에 바탕면이 충분히 적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장 타일은 관계가 없어요 무슨 타일? 외장 타일 태양열에 의해서 외벽이 어떻게 건조가 되죠 그래서 건조된 상태에서 바르면 타일 붙임용 보르탈의 수분을 갖다가 벽면에 어떻게 흡수하기 때문에 미리 물을 추겨 줄여 물출김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디귿 가지고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무조건 타일에 무출기만 하는 건 아니고 어느 때만 여름철이고 외장 타일입니다 그러면 여름철이 아닐 때는 물축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름은 3,4일 맞죠? 봄, 가을은 일주일 이상 된 다음에 바로 공사하면 되지만 여름철의 경우는 태양열에 의해서 외벽이 큰 외벽 부분이 건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전에 물축일 줄여 이 뜻입니다 그러면 내장타일의 경우는 벽면에다 물축일 필요가 없다? 없습니다 자,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겨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11번에 타일을 붙이면 타일에 백화나 탈락 동결 융해에 대한 결함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통 백화현상은 이 경우에 많이 생깁니다 줄눈 사춤을 충분히 잘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치장줄눈 공사 하죠 자, 줄눈 파기를 하겠죠 몇 시간 경과 후에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기를 하고 24시간 경과 후에 자, 뭐다? 치장줄눈을 하는데 이때 치장줄눈 공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빗물이 잘 침투가 안됩니다 보통 빗물이 침투되게 되면 나중에 뭐가 생긴다 백화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일에 동해 방지 개념 나오죠 자, 동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소성 온도가 뭐다 높은 타일을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흡수율은 낮아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 1번, 2번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 타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도기질은 자, 도기질 타일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도기질은 도기질 타일은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도기질 타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줄눈 누름을 충분히 해서 우수 침투를 방지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타르의 단위 수량을 최대한 적게 적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모르타르의 물을 많이 넣게 되면 건조 수축에서 뭐가 생긴다 흉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조 수축 그래서 건조 수축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위 수량을 최대한 적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탕면과 5번 바탕면과 접착모르타의 접착성을 좋게 해 줘서 동해를 방지하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일의 탈락 원인 보시면 1번 체크하시죠 붙임모르타의 접착강도 부족이죠 이걸로 타일의 탈락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상 접착강도 부족 그러면 결과죠 이겁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죠 욕심이 너무 과한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공사하려고 자 이겁니다 압착공법 같은걸 하려고 하는데 붙이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붙임모르타 어떻게 바탕에 많이 바르고 작업속도 느리면서 작업속도나 빠르면 맞아 공사도 보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느린 꿈뱅이라 합니까 하나한테 천천히 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부착하면 되는데 부착일 시간을 못 맞춰서 타일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타일공의 기능도 부족이라든지 붙임 시간의 불이행입니다 그리고 바탕재와 타일의 신축 변형이나 팽창 차이 있어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르탈의 충전불충분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가 이겁니다 자 이런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자 떠붙이기는 어떻게 한답겠습니까 타일 뒷면에다가 모르탈을 바로 한장씩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줄이 잘 안 퍼지겠죠 그럼 뒤에서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사춤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크라우트를 해줘야 돼 근데 그게 충분히 안되면 타일이 탈락될 수 있다 이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모르탈이 그래서 충전불충분입니다 그리고 부침후 보양이나 양생불량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넘겨봅니다 269페이지 창호미 유리공사적인 측면을 보면 창호에서 자 기능에 의한 분류 보시면 기능이란 것은 개폐 방법을 의미합니다 269페이지 창호미 유리공사 파트 창호미 유리공사 창호미 유리공사 창호미 유리공사 창호미 유리공사 자 기능에 의한 분류는 바로 개폐 방법입니다 어떻게 개폐하냐 개폐 개폐 방법에 의한 분류라고 보시는 개폐 방법 어떻게 열고 닫느냐 아 그래서 여다지 가 있습니다 여다지 문 첫째 여다지 그래서 여다지 문 개념은 자 보통 일반적으로 거기 보시면 뭐 문 지돌이나 이런 경첩 돌재기 같은거죠 피봇인지 이런 것을 달고 문을 여닫는 문이죠 문틀에 달고 여닫는 형태 이런 것이 무슨 여다지입니다 그런데 여다지 문은 알아두실 것이 여다지는 보통 어 어느 쪽으로 열리느냐 열고 닫는 방향에 의해서 어떻게 안여다지 하고 박여다지가 있어요 안여다지 하고 박여다지 개념이 있습니다 박여다지 그래서 보통 사생활 보호 개념 독립성을 목적으로 할 때 사생활 보호 독립성 이라고 합니다 그걸 목적으로 할 때는 안여다지 독립성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보통 독립성 영어로 프라이버시라고 합니다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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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안여다지로 기본적으로 설계해야 된다 그런데 보통 방아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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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개념상 이런 것들은 방여다지로 설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문이 잘못 달렸죠 이 건물은 설계를 제대로 못하는거야 방앗물을 안으로 열도록 해 놨어요 원래 밖으로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힘으로 밖으로 해야지 힘으로 못 돌아옵니다 설계의 개념이 완전 터집니다 설계를 제대로 모르고 설계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여다지로 되어있죠 문이 잠기게 되어 만약에 밖에서 잠궜다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에요 그리고 보통 피난을 갈 때는 밀고 나가는게 빠르지 차가 당기는거 보다 뒤에 사람들이 많이 못당깁니다 또 회전방경이죠 그리고 안으로 열면 그 그만큼 공간을 못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침실문이나 이런것들 거의 다 뭐다지 방여다지로 설계 가 돼 안여다지 설계 되죠 방암은 아파트 세대 현관을 어떻게 밖으로 열고 그런데 방문하고 욕실문은 전부 다 안여다지로 여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파트는 제대로 설계 했기 때문에 자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서기하고 자 그리고 이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미서기하고 미다지하고는 구분을 해두는 미서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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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면 안되요 미서기하고 미다지는 둘이 비교하십니다 그러면 한쪽편으로 밀어붙이는 한쪽 옆에 밀어붙이는 것이 뭐다 미서기입니다 미서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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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서기는 밀어붙이는 겁니다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벽에 밀어넣는 거에요 이거는 벽에 밀어넣는겁니다 넣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50% 정도밖에 안열리는 거에요 이건 50% 정도 오픈이 되는 거예요. 오픈할 수 있고 그 반면 얘는 100% 오픈이 가능한 거예요. 미다지는 100% 오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세기는 그리고 얘는 레일이 2개예요. 레일이 2개고 자, 미다지는 레일이 뭐다? 1개예요. 얘는 레일이 1개짜리입니다. 미다지 부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제문 여다지는 여다지인데 자, 이 자제문은 보통 일반 여다지는 한쪽 별 안여다지든 박여다지 개념으로 설계를 하는데 자제문은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여다둘 수 있는 문에 뭐다? 자제문이라는 거예요. 안으로도 열 수 있고 밖으로도 열 수 있는 이것이 자제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팎으로 자유로이 여닫는 여다지 문인데 이건 안팎으로 이건 안팎으로 자유로이 여닫을 수 있는 여다지 문이 자유로이 여닫는 문이 자제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제문 그리고 그리고 해전문 해전문은 출입구의 통풍길을 방지하고 자 바로 그죠? 출입구의 통제의 목적이 해전문인데 그래서 해전문은 정확히 알아두세요. 해전문은 그래서 이제 해전문은 자 얘가 방풍구조에 속합니다. 원래 방풍구조 바람을 방지하는 방풍구조는 자 두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해전문하고 방풍실을 두는 거예요. 방풍실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제작되는 겁니다. 얘들은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1층같은 데죠? 에너지 외기와 직접 면하는 1층이나 지하층 같은 출입구 쪽에 큰 규모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지하철 타고 와서 바로 옆에 들어올 때나 1층에서 들어올 때 보면 이 방풍실 구조로 문을 열면 공간이 있고 또 문을 여는 형태로 이래 있거나 아니면 해전문이 돌아가죠?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요? 방풍실을 어떻게 놨는가 하면 앞에 공간을 하나 더 둔 거예요. 어떻게 공간을 더 둔는가 하면 문을 열면 공간이 있죠? 또 문 열면 공간 문을 세 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 형태가 좋았겠다면 어디가 했어요? 서울의 백화점에 1층 부분이 이렇게 놨어요? 세 개 해놨어요. 방풍실을 두 개 둔 겁니다. 그렇게 1층이 안 추운 거예요. 보통 1층은 정원들이 춥겠죠? 왜? 사람들이 늘어나고 계속하니까 춥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문은 어떻게 됩니까? 강화유리물 딱 90도 딱 꺾어놓으면 문이 열려있죠? 1층에서는 추워서 어떻게 됩니까? 안에 핫팩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은 안 춥습니다. 자, 보시면 돼. 이것이 방풍구죠. 그리고 전문은 여러 장의 문을 경첩으로 연결하고 쉽게 얘는 병풍처럼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무슨? 병풍. 병풍처럼 만든 문이 전문입니다. 연결하고 큰 방을 분할하거나 개방할 때 쓰는 전체를 개방할 때 쓰는 게 무슨 문? 전문 개념이 되는 게 전문. 그래서 전문은 어떤 경우만 하는가 하면 자, 예를 들어서 한 층을 갖다가 전사원들이 모였을 때 있죠? 강당 개념으로 쓰거나 그런데 이걸 그때는 뭐 오픈하면 되잖아요. 그럼 평상시는 어떻게? 소규모 시를 나누어서 있죠? 쓸 때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전문 개념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호텔 같은 데 연회장을 크게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전문 가치고 보통 막 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자바라의 개념이 아니고 얘는 자바라는 이렇게 여러분들 음식점에 있죠? 그거는 아코디언 도아의 개념 형태고 이렇게 주름살이 딱 접혔다 그렇죠? 한쪽으로 밀어놓은 그런 형태고 얘는 병풍처럼 접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전문은 나중에 뭐가 필요하나 도아 행거가 필요하거든. 전문은 문을 이동하는 데 필요한 도아 행거 장치가 필요해요. 도아가 뭐예요? 도아가 문이고 행거 이동 장치 커턴이나 블라인드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동 장치가 행거입니다. 행거 좋아 행거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목재창호에서는 거기 플러시 문하고 양판무만 조금 구분해 두시면 된다. 자 그럼 271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자축의 제일 자축 상단 그림이 제일 자축 상단 제일 상단에 자축 그림이 있죠? 그것이 양판문 양판문 제일 우측 그 상단이 플러시 문 중앙 센터는 징두리 양판문 제일 상단 그림이 3개가 있죠? 그래서 양판문 있고 양판문 있고 징두리 양판문 그리고 제일 우측 것이 플러시 문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3가지 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자 보통 플러시문이 플러시문하고 양판문하고 혼돈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의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플러시문은 울거미를 짜고 울거미는 문의 뭐다? 골조로 울거미라고 하는 거예요. 문의 뼈대 뼈대 골조 그럼 울거미를 이렇게 짜고 나서 중간에 살대를 대겠다. 중간 이렇게 울거미를 바깥에 짜고 나서 중간에 살대를 대가지고 살대 일정한 관계로 설치를 쪽에서 양면에다 합판을 접착 교착해서 만든 문의 양면의 합판 양면의 합판 들어가면 이게 무엇이다? 아닙니다. 플러시문이 그러니까 플러시문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양면의 합판 양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면의 합판 가다가 플러시문 양면의 합판 양면의 합판 이렇게 가면 양면의 합판 이렇게 네 자로 가잖아요. 양면의 합판 다섯 자라네. 양면 합판 이러든지 하여튼 합판 양면에 가면 양쪽 다 가면 플러시문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방문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양판문을 보십시오. 양판문은요. 울그미를 짜놓고 나서 울그미 거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울그미입니다. 밖에 뼈대 있는 게 이게 울그미입니다. 지금 현재 양판문에서 밖에 뼈대 있죠? 그런데 그 나뭇결문이 나뭇결문이 나오죠? 나뭇결문이 무늬태 모양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게 양파 여기서 양판문이란 양파는 넓은 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넓은 판 넓은 판 그럼 만약에 울그미 짜놓고 그 중간 사이에다가 유리를 넣으면 유리문이거든요. 유리 대신에 뭐다? 양파 넓은 판을 끼워넣다 그래서 양판문이에요. 그래서 양판이란 것은 넓은 판을 의미한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무슨 판? 넓은 판을 끼워넣다 그래서 양판문이라고 칭합니다. 양판문 명심하세요? 양판이 무슨 판이다? 넓은 판을 의미한다는 점 그래서 그래서 거기 보면 나오자 양판문 그림에서 자축 그림에서 우측 하단에 양판 적어놨죠? 적어놨죠? 양판 저기에서 보셔요. 아니 두 번째 그림 말고 제일 자축 상단이라고 했잖아요. 자축 우측 중간 모르십니까? 자축 제가 자축 설명하고 있던 중간에 중간문은 징두리 양판 이라고 했잖아요. 징두리 양판 그래서 양판이 넓은 판을 무슨 판? 양판 그래서 중간 센터 그림 보시면 이거는 위에는 유리 끼웠고 밑에는 양판 끼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징두리 징두리는 하부를 징두리라고 했잖아요. 맞아? 징두리에 양판을 끼웠다. 징두리 양판문 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은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면 된다. 양판문 하고 무슨 문 플러시문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해놓으십시오. 정확하게 그래서 안 틀리도록 자기 개념을 확실히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자기 스타일로 잡아놔야 돼. 구분하는 점은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남이 안기하는 대로 자꾸 하면요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남이 가르쳐주는 안기법은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안기법은 생각이 안 나는가 봐요. 위급상에서 자기 걸로 놓겨놔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앞전에 시험이 방섭청 설치하는 거죠. 우리가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칠레 측에 방섭청 설치하는 그 개념을 그렇게 해도요. 주방의 타일이 방섭청 이다. 그렇게 해도요. 생각이 안 난대요. 방자도 생각이 안 난대요. 시험장에 가면요. 방기농기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아들레린 분비가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요. 특히 열받으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자기 평생으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자주 반복해서 그리고 특히 2차에는 주관식을 써놨기 때문에 잘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와두시고 다음 272페이지 보시면 부재의 명칭 개념에서 보시면 거기에 마중 때 하고 여밈 때 개념 이건 지문이 한번 나와서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중 때 여밈 때는 개념상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여며지는 단어가 나오면 여밈 되고 맞닿는 선택이 나오면 마중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큰 방 같은 데 보시면 창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요. 창문이 창문이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창문 털이 이렇게 있었어요. 창문 털이 있었고 창문 털이 있었는데 이때 창이 몇 개짜리 창문인가 하면 넷짝 짜리 창문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앙 센터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넷짝 짜리 창문 이렇게 있으면 이런 형태의 창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창대 중에 수직 창대를 선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선대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됐고 이 뒤쪽 뒤쪽의 창문이 이렇게 되죠. 이건 전면이 거고 뒤쪽에는 레인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개를 갖다가 옛날에 여기 이제 항동 도아 볼트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구멍마차 끼웠잖아요. 국민학교 국민학교 창문 보면 이렇게 도아 볼트 맞죠? 볼트 돌려서 끼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쪽으로 두 개를 이쪽으로 싹 열었잖아요. 간혹가도 이거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바람을 새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얘들 둘이는 서로 맞닿았잖아요. 맞닿는 선대를 무슨 때? 마중 때. 간단히 이것만 기억하면 맞닿는 선대 이것만 기억하면 되나요? 마중 때는 뭐죠? 맞닿는 선대 되게 마중 때는 서로 맞닿는 선대 이것만 기억하면 서로 맞닿는 선대가 무엇이다? 마중 때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레일이 이쪽 창문하고 뒤에 레일이 다르기 때문에 선대가 맞닿을 수는 없다. 염해지죠? 그래서 이걸 무슨 때라고 한다? 여밈 때 이거는 여밈 때라고 칭하는 거예요. 여밈 때 여밈 여밈 지는 선대를 여밈 때 그러면 얘는 명심하세요. 뭐 해야 된다? 여밈 지는 단어가 들어가면 된다. 뭐 된다? 여밈 지는 단어가 들어가면 여밈 때 맞닿는 나마다 맞 맞 때가 되는 겁니다. 넘겨보시면 페이지 274 페이지 에요. 거기 보면 풍소란 그림이 나옵니다. 풍소란 풍소란 을 보시면 페이지 274 페이지 풍소란 보시면 풍소란 마중떼를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마중떼 사실 여밈 때도 있긴 있습니다. 마중떼 부분에 이 사이로 바람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목재를 덧떼어서 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풍소란 개념이 됩니다. 풍소란 그래서 방풍 목적으로 방풍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우리가 틈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무슨 풍소란 이라고 합니다. 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화물을 보시면 방화문은 갑종과 을종 방화문 에서 보시면 비차열 성능 시간이 보통 갑종은 1시간 이상 이고 차열 우리가 발코니에서 설치하는 대피공간 갑종 방화문 있죠? 이거는 30분 해놨죠? 차열 차열하고 비차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밑에 박스를 보십시오 방화문 을 갑종 비차열과 차열을 시험을 하는데 4가지 시험을 하게 된다 1번 2번 3번 4번 시험을 하면 되는데 3번 까지 만족 하면 이거는 비차열 4번 까지 만족 해야 돼요 4번 에 보시면 면패를 적용해서 착화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요 아파트 방화문 이 있는데 여기가 실내에요 실내에 하재가 났어요 하재가 납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을 할 때 여기다 열을 가하는 거예요 열을 가하는데 여기서 열을 차단 해버리면 여기 면패들을 댔을 때 착화가 된다는 것은 열을 차단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열을 차단 하게 되면 보통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면 불이 붙어요 아 불을 직접 안 붙여도요 철판 같은데 온도를 높여가지고 종이 대면요 불 붙습니다 맞아요 일정 온도에 올라가면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원리가 제가 아닙니까 옛날 김병만 씨하고 정글에 법칙하면 막 잡아 돌리게 불 붙이는 거 하죠 그게 그 원리 아닙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불이 붙습니다 막 비비다 보면 맞아 근데 마른 거 아이고 비비 하죠 준비 다 해놓고 비비했지 아무 준비도 없이 비비면 비비는 사람들 있죠 맞죠 꼭 못하면 열심히 비비면 하잖아요 불 붙일 거 만들어 놓고 했잖아요 비비하죠 불만 붙이고 또 뗄 거 뗄 건 갖다 놓고 붙여야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됩니까 율을 차단하는 재료를 써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차열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아파트가 왜 요거만 해놨는가 대피 공간에 갑장 방암만 해당한다 해놨는데 이미 아파트 세대 현관문 있죠 현관문 80%가 다 가짜 그래서 법으로 못 만든 거고 그래서 대피공간 대피공간 있죠 대피공간에 있는 물은 30분 이상 차열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대피공간에 있는 문을 차열을 못하면 대피공간에 숨었는데 열받으면 안에서 5분구이 돼요 아닙니까 철판 열을 뜨끈뜨끈한 열복사되면 안에 숨어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실 것 같아요 5분구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대피공간에 방암문은 뭐다 차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이겁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차열하는 규정을 둘라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야 왜 지금까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피공간에 방암물만 차열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종 방암문은 체크 무슨 체크 비 차열 성능시간 30분이상만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어리언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는 가급 구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방암문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비차열과 차열로 구분하고 있으며 성능기준을 그런데 시험을 그런데 저번에 냈을 때 이걸로 내더라고 옛날 생활기준으로 그래서 만드는 가정 그걸로 내더라고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75페이지 철제창호에서는 거기 3번에 보면 무슨 무 나온다 주름문 개념이 나옵니다 주름문 주름문은 봅니다 276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주름문이에요 주름문 얘가 주름문 됩니다 자 주름문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적도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주름문은 사실 무슨 목적으로 제작된 겁니까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도란방지용 아닙니까 주름문은 도란방지용 입니다 도란방지용 입니다 줄여서 방도용 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도용 이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주름문이에요 용도를 한번 알아두십시오 어떻게 만드는 거 이건 한번 시험에 질문을 언급했거든 그런데 도란방지용 그러면 특히 아파트는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저층부에 쓰잖아요 맞아 저층부에 이런 거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용접한 사람도 있고 주름문 안 쓰고 새창사 갔다가 용접을 해놓고 용접해놓으면요 자기도 못 나와요 도선행도 못 들어오지만 위급상시 자기도 못 나가요 일정상들 간혹 가다가 누가 있지 않습니까 현관으로 와서 도망가야 될 데 있어 밖으로 나가야 되거나 맞지 혹시 지진이 와서 방압문이 현관문이 안 열리면 창문이 일단 열고 깨고 나가야 되는데 용접해놓으면 용접해놓으면 자기도 못 나갑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276페이지 멀리온 개념이 출제가 되었었죠 멀리온은 제일 처음에 이게 나왔었습니다 멀리온 개념은 이겁니다 창문털이 창면적이 너무 크면요 바람에 이에거나 진동에 의해서 뭐가 파손될 수 있다 유리가 파손될 수가 있죠 맞죠 이 유리 만약 이렇게 했어요 유리가 진동이나 바람에서 파손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창면적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자 이 창문털만 있으면 힘드니까 이 문털만 있으면 되니까 쉽게 중간에 털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자 중간에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예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구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데 보면 조그맣하게 창문 만들어놓고 그랬잖아요 맞죠 공기 한 개 하라고 그럼 이건 보통 픽스로 두고 이렇게 해놔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이건 중공형으로 접어가요 가로세로 해가고 중간에 이걸 대어주는 거 이것은 뭐다 멀리 옵니다 그래서 그 책가 창의 창면적이 창의 보강이 주된 목적입니다 창의 보강 그 창의 보강이라는 것이 창의 보강 개념이 유리 파손 방지입니다 유리 유리를 유리 파손 방지 개념상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창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창호 알루미늄 창호는 혼자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 종합문제의 지문 정도 응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지문을 응급하고 있는 거예요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스틸보다는 스틸보다는 가볍고 괜찮죠 맞죠 그런데 요새는 자 요새는 목적이 에너지 절약 목적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집이 에너지를 얼마 절약하느냐에 따라서 차례죠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절약하는 사람들은 뭐 저 난방비가 7만원 이름밖에 겨울이 안 들어갑니다 좀 잘하는 사람도 한 10 그게 7만원 10만원 이름밖에 안 들어가요 좀 안 되는 분들은 난방비가 얼마 더 갑니까 30 막 50일이 들어가야 돼 어디 TV도 나는데 보니까 그래서 자 이 알루미늄 창호는 사실 얘는 단점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알루미늄 창호는 알루미늄 창호는 단점적인 측면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점 그래서 단점에서 2번 체크하고 콘크리트 모르타르 해반죽의 알카리성과 접하면 뭐 됩니까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성제나 격리제를 이용해서 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하고 접한 알카리성 바탕의 공사는 까다롭다는 거죠 알카리성 바탕에 공사할 때는 직접 공사하면 안 돼 공사는 까다롭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기화학적으로 이질금속제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부속품을 동질제품으로 써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5번 체크하시고 강제창호에 비해서 뇌하성은 떨어져요 그리고 알루미늄 창호는 뭐가 크다 열 전도율이 크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에너지 손실은 어떻게 커요 에너지 손실은 큽니다 에너지 손실은 큰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새 거의 다 PVC 창호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PVC 창호로 그래서 한동안 80년도 있죠 90년도 까지는 알루미늄 창호가 유행이었어요 90년도 까지 지어진 아파트에 다 알루미늄이었습니다 맞죠 아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설계하는 사람들이 알루미늄 창호 그래서 돈 주고 좋은 샷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빼고는요 거의 다 알루미늄 창호로 만들어졌습니다 알루미늄 창으로 만들어지니까 어떤 문제점을 가집니까 죽어요 반방을 해도 어떻게 열 손식이 크니까 춥습니다 많이 추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278페이지 특수문부터는 잠깐 휴식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도착합니다 208페이지 2 5 6 12 13 감사합니다.